안녕하세요. 저는 청강대학교 만화스쿨의 교수이자 웹툰 작가인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몽골 잘 다녀오셨나요? 아, 쩔죠. 지금 생전 안 하던 사진 자랑을 하고 있길래. 맞아요. 몽골에 대해 얘기 좀 해줘요. 몽골이요? 유승진 작가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날에 잔 곳이 사막이었어요. 둘째 날 잔 곳은 호수였고. 호수 옆이요? 셋째 날 잔 곳은 소원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게르에서 잤고. 오, 게르. 다 달랐어요. 낭만적이에요. 근데 며칠을 갔다 오신가요? 사박오일인데. 인도나 몽골, 티벳 이런 지명을 들으면 한 달, 두 달씩 다녀오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사박오일이면 거기 그 몽골 찍어먹기 이런 거. 찍어먹기인데 캠핑을 간 것도 있고. 그 뭐지 저기 일단은 문명과 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아, 맞아. 그래. 네, 뭔가 이제 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관광단지를 간 게 아니라서. 문란바토로 이런 데는 대도시잖아요. 그렇죠. 완전 대도시인데. 완전 사막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평가로? 첫날 딱 하자마자 그냥 사막 계속 달려가지고. 거기는 이제 10시 반인가 해가 지더라고요. 밤 10시 반이요? 밤 10시 반이요. 그래가지고. 지평선이 있으니까 해가 가릴 데가 없어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요. 내가 북쪽이기도 하고. 술 한참 먹다가 2차 갈 때 헤어지는 거야? 10시 반이면 이제 술 엄청 먹고. 대기하네요, 진짜. 근데 그게 10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텐트를 치잖아요. 뭐 북두고 할 때. 그런데 1시부터 은하수가 펼쳐져요. 아, 너무 멋지다. 저는 북두칠성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고 그렇게 선명하게 보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신나서 말하는 유수님 작가 오랜만인데. 가고 싶다. 아, 진짜. 진짜 지금 말하는 지금도 설레여 있어요. 몽골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몽골에 가려면은. 비행기 직항이 있나요? 직항이 있죠. 직항이 있는데.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울란바토르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신축도 하나 보더라고요. 유수님 작가님은 전용기 없으세요? 전용기. 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만.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 가는 건 대한항공 하나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아시아나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 그쪽에서 하는 비행기도 있고. 미아트 항공? 네. 몽골 국적에는 에어몽골인가? 미아트. 미아트. 그거 이제 마지막 날에 고생을 했던 게 돌아올 때 울란바토르의 바람이 심해가지고 7시간 동안. 어머, 연착이 됐어요? 출발 지연돼가지고 그 좁은 울란바토르 공항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때. 그래요. 언제 한번 궁극계 캐릭터 매전, 번외편으로 몽골 여행편을 이렇게 좀 구성해볼까. 그 몽골에서 제가 알게 된 한 분이 있어요. 이 캐릭터도 나중에 다루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길래요? 진짜 스쳐 지나갔어요. 울란바토르 들리진 않았는데. 그냥 시속 그냥 뭉뚝 가는데 이제. 한국식 정자가 있고 몽골 게르가 있는 공원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공원이. 정자와 게르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비석이 있는데. 이건 딱 봐도 뭔가 한몸관계에 무슨 관련 있는 분,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의 이런 묘소 공원인가 보다 싶었는데. 성함을 기억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태준 열사라고 유명하신 또 의열단 분이시기도 하고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리신 분이에요. 당시에 이제 여운형 선생 말씀하시기를 70% 정도의 몽골인들이 매독에 걸려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퇴치를 했나봐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당시에 몽골의 칸의 주치의로도 활동하고. 그러면서 약산 김원봉 선생한테 폭탄 제조인, 헝가리 폭탄 제조인을 소개해 준 분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우와 신기해. 묘한데? 어떻게 보면 뭔가 운명같은 만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런 분을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다니 하면서. 차기작으로 한번 이분을 해볼까라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남겨진 자료도 많이 없고. 그분을 스쳐 지나갔다고요? 이태준 선생님의 비석? 추모공원. 추모공원. 추모공원이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것만 그대로 들으면 이태준 열사를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몽골의 얘기 참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잘 정리해가지고 언제 한번. 컨텐츠화. 좋습니다. 녹음을 하시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애보느라고 또. 육아하는 아빠의 표상. 그렇죠. 점점 퀭해지고 있습니다. 육아에서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원래는 힘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았는데. 이번 몇 주는 더위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저녁 때 되면 저녁 먹고도 밖에 나가자고 막 조르던 아이였는데. 네. 이분이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도 감지하죠. 그렇죠. 감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집 가자고 아침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울면서 바닥이 엎어집니다. 덥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에. 싫다. 밖에 나가자고만 하면 울어요. 특히 또 저번에 뉴스 보니까 아스팔트가 달궈진 게 아이들 키에서 더 멀지 않다고 해서 걔들이 더 덥대요. 저는 이제 우리 집 달리 산책을 나가면 걔들은 바닥에 붙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생 발바닥에. 그리고 또 털도 있고. 뜨겁거든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렇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또 안 데리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한 2주, 3주 전부 목말만 데워서 다녔어요. 땅에서 최대한 멀게. 땅에서 최대한 멀게. 이 더위에요. 태양에 더 바깥게. 그게 낫더라고요. 바닥에 가까운 것보다. 근데 이제 제가 덥죠. 그렇죠.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고생하고 계신. 그리고 홍남지 선생님은? 뭐 육아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위에 지쳐서 진짜 이 아이들이 항상 밖에서 에너지를 좀 쏟고 와요. 집에서 좀 양정한데. 그렇다고 하죠. 신나게 놀고 나와요. 근데 요즘에 그러지 못하니까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는 때에요. 근데. 집에서 에너지가 남아요. 에너지가 남아 돌죠. 그래서 항상 뭐 밖에는 더우니까 못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 키즈카펠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플스 vr이죠. 플스 vr로 vr 스포츠 한 세 게임 뛰면 곤이 자게 될걸요. 그렇구나. 아이패드까지는 하는데. 네. 아이패드로는 그 에너지가 충분히 안 나가죠. 이게 오히려 밤도깨비가 돼요. 맞습니다. 플스 vr 중에서 머리로 하는 족구라고 하더라. 헤딩 싸움이 있어요. 헤드뱅잉을 하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허공에 저 반대편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고요. 골키퍼에요. 저도 골키퍼에요. 가운데 공이 떠있어요. 허공에. 그 공을 서로 이렇게 머리로 빵 쳐갖고 페널티킥을 하는거죠. 상대방이 또 받아치면 내가 또 맞고. 내가 못 막아서 공을 뒤로 빠트리면 내가 이제 1점 실점 하는거죠. 근데 그게 이제 머리를 회전을 팍 시키면서 치면 스핀을 먹어요. 공이 막 휘어가면서 가거든요. 신기해라.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밖에서 보면 진짜 웃기고. 허공에 대고 막 머리를 막. 하지만 하는 저 자신은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이 육아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컴퓨터로서도 이중의 의미로 머리를 쓰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머리를 둘 다 쓰고 있죠. 머리도 쓰고 머리도 쓰고. 머리 밖으로도 쓰고 안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저의 근황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부럽습니다. 작업을 하고 계셔서 요즘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 힘든 것이 너무 부러워요. 아 진짜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저는 가까이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오바디 하고 다닙다 보면. 저도 가끔 학교에서 뵙는 거니까. 근데 되게 힘드신가 보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죠. 최근에 스토리의 변화가 생기면서 갑자기 그 도입부 초반부가 소년원이 나와요. 소년원 취재를 또 해야 돼요. 소년원 취재에는 보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취재원 섭외를 막 하던 와중에 오늘 녹음하러 오는 중에 연락이 다 와서 소년원에서 청소년 범죄에게 상담을 하시는 상담 선생님을 소개를 받아갖고 통화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가가지고 세종 그쪽이거든요? 세종시요? 네. 천안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가서 또 소년원 관련된 취재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스케치업 만들어야지 또. 굉장합니다. 저의 나날은 이루고 있습니다. 스케치업이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노동력을 줄여주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다들 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아니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쯤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편하게 하려고 시작하고 더 잘하기 위해 쓰게 되죠. 그렇죠. 이 아이러니. 제가 요새 SNS에 몽골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씩 그리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 만화. 되게 염장하죠 염장. 아니요. 일단 그 만화 그릴 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매우 그림을 그리기 싫거든요. 그래서 진짜 편하게 편하게 그리시던데. 네. 편하게 편하게 그리는데. 오늘 그릴까? 놀다가 지치면 그려요. 아. 네. 근데 그 지치면서 그릴 때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자 라가지고 뭔가 얼마 전까지만 연재할 때 뭔가 채색, 스케치업, 배경. 으아. 요새 그림 그리는 것도 조금 즐거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보이는 게 그 페북에서 몽골 캠핑 이야기. 그렇죠. 연작을 보면 분량이 되게 짧아요. 짧고 그림도 편하게 그리는 게 보이고. 진짜 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느낀 게 유승진 작가님을 요 웹툰 스쿨로 처음 만나보게 된 청취자들은요. 굉장히 진중하고 재미보다는 그 깊이를 가신 분이다. 뭐 돌려말하지 않으면 재미없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 만화를 보면 아 유승진 작가가 하는 개그의 진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개그를 쓰는구나. 진짜 웃겨요. 웃기고. 사실 유승진 작가님 개그가 최고죠. 재미있어요. 진정은 작가시네요. 만화를 웃기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진 작가 개그를 더 하거든요. 왜 젊으시죠? 진정은 작가시네요. 만화를 웃기시고 할 때 유승진 작가님을 보지 않고 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눈길이 왜 거기로 갔지?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사극이다 보니까.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극을 하지 않을 때 유승진은 진짜 웃기다. 그걸 한번 몽골 여행기 만화를 보시면. 괜찮네요. 사극을 때려치우고. 저는 탄로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역사 만화로 하면서 핑계를 대야겠습니다. 역사 만화로서 안 느끼는 거야. 그렇죠. 가끔 김태권 작가님 글로 웃기세요. 그래서 이분 진정은 작가다 라고 느낄 때 많습니다. 좋죠. 눈빛이 약간 똑같은데요. 아까 같은 눈빛. 네. 저희 궁극의 캐릭터. 각자 오랜만에 만난 기분인데. 네. 웹툰 스쿨 특성상 궁극의 캐릭터라는 메인 꼭지가 녹음되는 게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봅니다. 권혁주 선생님 보고 싶어요. 권혁주 작가님이. 그렇죠. 언급을 해야죠. 권혁주 작가님이. 아라이 히로이코의 만화술의 캐릭터 시트라는 소재를 던져놓고. 슬픈 이유로. 불가피한 이유로. 웹툰 스쿨에서 잠정적으로 일단 하차를 하셨습니다. 뭐 좋은 일이고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요. 좋은 일 때문에. 미국에 가셔서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은 아쉬우시더라도. 저희 네 사람으로 어떻게 참아달라. 그러니까 좀 포장을 하자면 미국 진출이죠 이제. 그렇죠. 한류를 위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궁극의. 궁극의 시리즈는 저희 네 명이서 한동안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인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열심히 홍란진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누구를 누가 잡아오나. 제가요? 아닌가요? 그러시던데. 이 사람 어때요? 저 사람 어때요?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길래. 뭐 좋아요. 오디션을 보는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그 짤방 산채로 잡아와라. 그렇죠. 산채로 잡아올 것 같아요. 아니 산채로 안 잡아오면 큰일입니다. 저에게 이런 또 부담을 주시는구나. 살아있지 않으면 곤란해요. 권욱주 작가님 사진이라도 하나 놓고 진행을 해야 되나. 일단 궁극의 캐릭터 지금 현재 제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처음에. 인물로 들어가면 재미가 무조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궁극의 캐릭터는 잘 될 것 같다. 제가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 프로로그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주변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살짝 재미가 없어지고 있나라는 부담을 느껴서. 과감하게 오늘부터. 본편이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시간은 어디까지 했냐면 저희가. 캐릭터 시트라는 것을 만드는 작가들이 많은데. 자신이 그들 캐릭터의 전반적인 정보 사항 프로필들을. 어떤 표나 뭐 정리를 좀 해놓잖아요. 그걸 이제 캐릭터 시트라고 하는데. 누구는 대충 쓰고 누구는 자세히 쓰고 누구는 머릿속에서만 쓴다. 나라이 히로이코의 조조 시리즈의 작가죠. 그 경우는 너무너무 세세하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가져와서. 오늘은 저희 네 사람이 캐릭터 시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요. 실제 존재했던 인물 한 분을 모셔다놓고. 각자가 캐릭터 시트적인 면으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클라스가 타는 재미죠. 스툰. 웹툰 랩 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죠. 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궁극의 캐릭터 캐릭터 시트 편입니다. 스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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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기를 정리해 놓고 캐릭터 본인에 대한 내면적인 것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대충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면 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미치지 못하다 보면 빠질 때가 많아요 메모를 해둬야 되는데 가령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감정을 그려내면 어떨까 했는데 들을 때는 우와 해야겠어요 하는데 이게 기록으로 옮기기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성적인 것들은 잊어요 시간 지나면은 제가 느끼기에도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게 캐릭터 붕괴 예를 들면 앞부분에서 이 A라는 인물 이 선비가 정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 화를 냈는데 뒤쪽에서 쓱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은 행동을 해 이런 식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위험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안 가는데 그런 에러를 제일 많이 치는 게 일본 역사소설 대망이죠 캐릭터가 맡기죠 나이가 들어서 아닌가요 캐릭터가 1권이 끝날 때 귀목이 태어난다는 그거요 대망은 아무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긴 시간을 다루다 보니까 그럼 그런 식의 장점은 뭔가요? 그런 식으로 구성할 때 장점 연표로 구성할 때 캐릭터 시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장점 단점이야 말씀하신 대로 감성이 들어가기 힘들다 살짝 자칫하면 캐릭터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정도 하면 근데 이제 연표를 작성해서 하다 보면 이제 장점은 이야기가 그래도 좀 풍성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건적 면으로서는 근데 이게 역사 만화로서의 장점이지 일반 또 타 장르에서는 또 장점으로 보이려는지는 저도 역사 만화만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로맨스를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가 유승진 작가의 로맨스 너무 궁금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로맨스 실제 생활 로맨스도 좋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유승진 작가님께서 캐릭터를 선발할 때 역사 서적을 보다 보면 이 캐릭터에게 관심이 간다 해서 캐릭터를 선정을 해서 연표를 이렇게 쭉 정리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 선정 기준은 뭐예요 선정 기준은 캐릭터 선정 기준 주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조연 모두 어떤 인물에게 흥미가 가시는지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은 뭔가 좀 파란만장해야겠죠 아까 뭐 말씀드렸던 파란만장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나와요 사실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태준 열사 같은 분만 해도 소재적 측면으로 아까 이제 뭐 이열단 얘기라든지 몽골의 슈바이처 이까지는 우와 하는데 문제는 너무 점잖은 의사분이다 보니까 뭔가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사건적 측면으로서는 우와 파란만장한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해나가는 거죠 사건 굉장하신 분 있고 이분이 뭐 기록에 남긴 성격은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추측도 해보고 혹은 뭐 기록을 살펴보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주연 선발을 하고요 조연들은 거기서 이제 주인공과 얼마나 또 연관이 있는가 또 거기서 또 출연해가기도 하고 아 캐릭터 시티 얘기하다가 흥미로운 질문을 김태권 작가님께서 하셨어요 네 어떤 인물에게 흥미를 느끼냐 파란만장한 인물이라고 하셨죠 저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태권 작가님 얘기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승진 작가님이 말씀하신 창작론의 각론 각론 같은 건데 그 저도 역사 쪽 그리니까 비슷하죠 그리고 역사가 아니라 그 창작 쪽이라고 해도 저도 이제 있는 스토리들 모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럴 때도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거를 창작론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인물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보고선 거기서 제일 재밌는 일을 겪은 인물을 찾는 거죠 그 시대에서 제일 재밌는 일을 겪는 네 근데 그 제일 재밌는 일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될 줄 알고 뭔가 열심히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아이러니 아이러니인데 그 몰락의 아이러니의 최대의 그 부분은 몰락대 어? 나는 되게 잘 될 줄 알고 이걸 했는데 이거 때문에 내가 망한단 말이야 라고 그 어안이 벙벙해서 벙찌는 거 그 순간을 찾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있는 인물을 고르고 그러면은 보통 시대별로 한두 명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일단 그리고 그 인물에 그 사건을 하나를 꽂아놔요 핀을 핀을 꽂아놓고 몰락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바로 앞에 최대로 잘 나간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찾아요 그 사건을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들 위주로 역사의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몰락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몰락하기 직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전이더라도 이 사람의 가장 잘 나갈 때를 보여주는 사건을 찾아서 그걸 또 핀으로 찍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면은 이 사람이 몰락하는 낙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크면은 기분이 더 재밌어지는 거죠 반대도 있나요 가끔 역사를 볼 때 딱히 이 사람 뭐 안 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사는데 자꾸 점점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마치 그 엔젤 전설의 주인공 고풍의 전학생 같이 역사 속에 그런 인물들도 가끔 있나요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최대로 성공하고 바로 죽어버리는 것보다 그게 몰락을 충분히 한다 그러니까 몰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게 더 재밌는 부분인가 거기를 꼽고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은 약간 사이드로 하고 그 사람 옆에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고 옆에 사람이 몰락하는 거를 잡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운빨로건 뭘로건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결국에 다른 사람 쥐어짜가지고 갈아 넣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최대한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중간에서 버려지다니 내쳐졌다 망했다 젠장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재밌어요 약간 그 두 분 다 캐릭터 시트를 말씀하시는 느낌이 플롯을 짤 때가 맞아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약간 그래서 플롯상 가장 정서적으로 폭발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핀을 몰락하는 부분에 핀을 꽂고 그 앞에 이제 그 몰락 직전에 가장 잘 나간 걸 보여주니까 거기에 핀을 꽂고 아 그 부분 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처음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 거기서부터 분석이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이 왜 성공하고 왜 몰락했는가 되도록이면 그게 같은 이유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같거나 아니면 다른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집념이 강해서 그것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너무 집념이 강해서 몰락했다 이제 그러면 한 가지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일반 정도도 나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착해서 성공했는데 못 돼서 몰락했다 이러면 거는 만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착해졌다 못 돼서야 되면 그렇죠 그렇죠 두 분 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플롯 같은 논리와 사건을 통해서 그 인물을 좀 파악을 하고 그걸 위해서 인물을 되게 이렇게 뜯어보고 이런 느낌으로 와서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작법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저랑 확실히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성공했다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사건을 찾아요 연표를 가다 보면 아까 유승진 작가님이 앞뒤로 10년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찾거나 이 사람의 부모 세대에서라도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처음 소개하는 방식으로 또는 배경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건을 찾아서 보여주고 그 사건이 마땅히 없으면 개연성 있는 사건 하나를 만들어주고 맞아요 그리고 만드는 것이 약간 좀 손을 너무 많이 댔다 싶으면 이제 그 비슷한 다른 시대에 다른 인물의 사건에서 끌어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 재미있는 게 왜 작법 책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두 가지 대립항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대립항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접하는 경험이 플롯 중심과 캐릭터 중심이라는 두 가지 큰 방향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가 왜 다르다고 느끼는지를 가만히 뜯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유승진 작가님과 김태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들로 시작해서 인간에 대해서 파악하면 약간 플롯 중심의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반대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 캐릭터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홍란진 선생님께도 오늘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가장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 있어요 홍란진 선생님이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에 대해 정작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좋은 애야 솔직하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지만 만약에 둘이서 여행도 많이 갔다 오고 같은 집에서 룸메이트도 해보고 이렇게 오래 이해를 했다면 많은 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사실은 되게 강해 보이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부분이 되게 약해서 거기만 건드리면 좀 울컥한 애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깊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캐릭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 구성을 하면 그것 때문에 사건이 뒤에 따라 나오는 느낌으로 순서가 좀 반대인데 아마 이것은 역사물 혹은 실제 인물을 이용한 스토리를 쓰는 두 분과 달리 순수한 창작 쪽이나 극화를 만들어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통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주로 짜는 캐릭터 시트의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일단 목적은 이거예요 더 적은 걸로 최대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용도에 따라서 그 시트의 항목이 달라진다 두 가지죠 그게 이 캐릭터의 일관성을 위해서 만드는 시트의 부분하고 이 캐릭터의 이면 되게 재미있는 갯모이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만드는 항목이 좀 달랜데 그 두 가지를 다 쓰다 보니까 저는 캐릭터 시트를 여러 장을 써요 한 사람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이 부분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캐릭터에 좀 더 집중된 스토리를 쓰실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핵심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도 회사 갔을 때도 어렸을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을 핵심이 뭐냐를 내가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외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상해보고 친한 친구랑 했을 때 회사에 서 있을 때 이런 외면들이잖아요 말버릇 태도 자세 이런 거 쓰다가 조금 조금씩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일단 두 번째 장을 쓰는 것 같아요 얘가 제일 빡치는 때는 언제다 절대로 친구 삼을 수 없는 타입은 어떤 사람이다 큰 상처를 받았던 게 뭐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내면을 써요 그 다음 세 번째 장에서 다시 외면으로 돌아와요 돌아요 그래서 그걸 내면을 써놓고 나서 다시 외면으로 돌아오면 이 사람이 주로 피하는 종류의 술자리가 뭔지 아니면 힘들 때 찾아가는 친구는 어떤 타입일지 이런 게 다시 외면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캐릭터 시트가 약간 두 장 세 장 네 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큰 플롯 안에 던져넣으면 그 플롯 안에서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이 순서로 짜는데 홍란지 선생님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어떻게 고르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런 유승진 작가님 같은 느낌보다는 가장 내면 깊은데 모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좋아 이게 아이러니를 좋아하는 김태관 작가님하고도 약간 전 비슷한 느낌으로 오거든요 너무 강단 있고 추진력 짱이고 막 이래 보이는 사람인데 가장 여린 어떤 면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식에 약간 끌려요 혹은 모든 사람에게 끌려 다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신념을 발휘하는 어떤 구석이 숨어있다거나 이런 모순을 좀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홍란지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종류의 인간에게 제일 흥미를 느끼시고 호감을 느끼는지가 한 가지 질문이고요 방금 제가 캐릭터 시트를 짜던 방식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주변에 홍란지 선생님이 가장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가상의 인물인 척 설명을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되게 어려운데요 우선은 흥미를 느끼는 캐릭터 흥미로운 캐릭터보다는 저는 숭고한 캐릭터를 굉장히 흠모하는 것 같아요 숭고한 캐릭터를 흠모한다 네 그래서 숭고라는 말 나왔습니다 숭고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데에 대해서 흥미라기보다는 저는 이중몬 교수님께서 갯모에 저 사람이 왜 겉에 보이는 모습과 행동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흥미나 관심이나 이게 그런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어 해요 좀 왜 저러지? 저 사람의 평판이나 저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이제껏 살아온 것들을 내가 유추해 봤을 때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 저렇게 반응을 했지? 라는 게 눈에 띄면 그걸 계속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예시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건 예시를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많이 없으니까 네 많이 없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숭고한 사람들을 흥미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네 경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울컥하죠 어떻게 저렇게 개인적인 희생을 하면서 뭔가 대의를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가 있지? 지금 이게 그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생겨서 왜 그런가 궁금히 여기고 들여다본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태도가 이종범이라는 방식의 캐릭터 작법과 김태건 유승진이라는 타입의 캐릭터 작법 양쪽에 모두 걸쳐있는 작가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느낌이 받아요 이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아까 충고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충고가 꼭 사람이 착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미학에서 충고라 그러면은 그 좀 피튀기고 고어한 장면도 충고의 미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고미는 보통 그렇게 찜플한 아름다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원래 어원 자체도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경계에 닿아있는 경계를 걸쳐있는 그 느낌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의 게 아니라 훅 간 거잖아요 예를 들면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했던 비극의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거랑 조건이 맞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피에타 상을 봤을 때 충고미를 느낀다면 거기에는 사실은 눈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 아들의 죽음이야 같은 종류의 되게 모순적인 슬픔의 끝 이것도 같이 있고 이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있잖아요 순고가 미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섬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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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제 그 느낌도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순고함이란 말 처음 홍쌤만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단어는 자기 희생 그쪽 장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서사 혹은 그 자기 희생을 한 인물 여기에서 저도 비슷하게 흠모를 느끼기도 하고 파고 들어가 보는 것 같고 거기서 다시 아까 말한 방식으로 가는 거죠 왜 그런 어떻게 왜 그렇죠 무슨 과정 끝에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간혹 그런 사람들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렇게 약간 아까 김태훈 작가님이 얘기하신 핀을 꽂히는 곳들이 다큐멘터리에서 드러나면 아 내가 그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아 어릴 때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 저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약간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저는 그런 연계를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좀 눈치가 좀 둔해요 그런데 그러시죠 그런데 한 번 한 번 뭔가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면 이거 이거 저기 저거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맞춰지는 이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캐릭터의 일관성 그걸 잘 만들어내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종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캐릭터 시트에서 되게 공감을 한 게 남들에게 내 친구를 설명할 때 얘기하는 그런 양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면에 제가 차곡차곡 그 퍼즐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고 있는 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나만 알죠 그냥 그렇죠 저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분은 저렇게 저분에서 이야기를 할까 그렇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관찰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점 이 지점에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캐릭터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싶거나 이야기를 짜보는 연습을 하는 분들께 제안을 하나 권해드릴 수 있다고 느끼는 게 다른 분들한테도 궁금합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연습을 한다는 게 약간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체 연습해 모작 연습하고 크로키 연습해 명확하죠 명확하잖아요 플롯도 플롯 연습이다 그러면 뭐 따보고 분석해보고 이게 좀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 청취자 정도라면 충분히 가실 수 있겠죠 캐릭터를 연습한다라는 말은 캐릭터 그리는 연습을 한다는 것만 떠오르지 그 캐릭터를 만들고 파악하는 연습은 잘 안 와닿는다 그렇죠 혹시 그런 연습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냥 일단 무조건 짜보는 건데 그리고 약간 이야기가 조심스럽고 새는 이야기인데 2차 창작 캐릭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거 말하려고 했는데 짱이다 저 같은 경우에 후배들한테 2차 창작보다는 조금 더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게 타인의 완성된 캐릭터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 캐릭터 하는 게 좀 더 작가로서에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그냥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득이 떠오르네요 저는 재미있네요 재미있네요 저와 비슷한 얘기를 아니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가 아무튼 예 그렇군요 자기의 캐릭터를 창작해 보는 것도 연습이 되죠 김태권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역사 인물이다 보니까 역사 인물을 갖다 놓고선 어떤 사건을 이 사람의 몰락으로 잡을 것인가 그거를 핀을 다르게 꽂을 때마다 완전히 다른 인물이 나와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인물을 만들어놓은 거를 가지고 경합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연습이네요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면은 연작으로 가는 경우에 그 뒤에 시대의 인물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굳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느냐 핀을 꽂는 거에 따라서 주변 인물이 싹 바뀌는데 이거는 다만 단지 이 사람의 주인공이 라이벌이 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주인공이 겪는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면 이 사람의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상당히 핀을 어디에 꽂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거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진짜 크게 배워가네요 이거는 실존하는 인물을 앞에 펼쳐놓고 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보여줄 그 핀을 어디 꽂았는지를 바꿔보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래의 악마가 될 어떤 아이의 소년기의 특정 사건에 핀을 꽂아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성공했을 때 핀을 꽂아 몰락하기 시작할 때 핀을 꽂아 어디를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식으로 보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관찰할 때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거나 아니면 약자를 대할 때의 모습은 되게 악랄하거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에 대할 때는 굉장히 또 다른 면모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핀을 꽂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바라보는 이 사람 그런데 타인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뭔가 억압을 당했다 이 사람한테 억압을 받았을 때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해야만 하는 그 윗사람이 바라보는 이 사람 굉장히 그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성격이 많이 바뀌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인물에 다양한 핀을 꽂아본다라는 표현을 김태관 작가님, 홍란진 선생님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셨어요 되게 의미 있네요 뭐냐면 시기적으로 다른 타이밍에 핀을 꽂는 김태관 작가님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른 앵글로 핀을 꽂아본다 둘 다 사실은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연습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구현된 영화가 이제 그 유명한 오선엘지의 시민케인인 거죠 그렇죠 다른 시점마다 다른 각도로 본 저의 경우에 로즈버드는 킹커피가 아니었다 영화를 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의 경우는 주로 이제 제가 했던 연습을 권해야 될 때 캐릭터 연습을 어떤 걸 권하냐면요 가장 먼저 해보길 권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인을 하나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보통은 가족을 갖고 와요 보니까 친구를 떠올려 놓고도 그 뒤에 제가 말하는 방식을 써보면 이런 결론에 다 도달해요 보통 내가 되게 친했는데 잘 모르고 있구나 얘에 대해서 반대로 가족을 가져오면 몰랐는데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보통은 친한 친구나 절친 베프나 가족 중에 한 명을 가져오더라고요 떠올려보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봐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디가 약점이고 장점은 뭐고 강점은 뭐고 이런 식으로 막 캐릭터 시트를 써보는 거예요 실제하는 내 주변 지인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공백이 생겨요 무조건 빈틈이 생겨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우리 아빠야 캐릭터 시트를 써봅니다 반드시 공백이 생겨요 싫어하기 때문에 더 생겨요 안 보고 싶었던 거죠 그 부분을 채우는 걸 만화가가 되기 위한 연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기 싫지만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그 부분을 관찰하게 되고 그 부분을 채우는 순간 좀 덜 싫어져요 이거를 해보는 게 저는 1번 연습이었어요 두 번째 연습은 역사 속의 인물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해봐요 근데 전자가 좋은 전자의 장단점과 후자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캐릭터 시트를 짜보는 면 장점은 굉장히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있으니까 그렇죠 기록에 의존한 게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내가 말을 걸 수 있으니까 되게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아직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사 속의 인물을 가져와서 똑같이 시트를 짜보면 전체 삶을 조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게 많은데 그렇죠 아주 깊은 부분은 뇌피셜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거야 그 재미죠 그 재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창작의 재미 맞아요 어렸을 때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우리 형 친형 나이를 들고 친형과 사이가 좋아졌을 때 친형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시트를 짜보고 가족을 다 해봤거든요 제가 그리고 역사 속 인물은 저는 가족 안 돼요 가족이 제일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못 하겠어요 네 어려워요 상처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으면 더 어렵고 친한 친구도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역사 속 인물이나 내가 좋아하는 만화의 주인공을 가져와서 똑같이 해보고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기간이 몇 년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내 거를 짜면 내 거를 짤 때 방금 전에 썼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짜는 연습을 많이 권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도 합쳐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미스마플 같은 경우 아가사크리스티 미스마플에서 미스마플이 사람을 파악하는 게 항상 자기 주변 사람으로 치환을 해서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역사 인물 가지고 쓸 때 그 사람 이해할 때 제일 막히는 부분은 주변 사람으로 갖다 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도움되잖아요 도움되요 근데 이거 사실 은근히 여러분이 이미 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 이 이딴 놈의 새끼가 우리 회사에도 있지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불수능력인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경험했지 맞아 여러분들은 곧 캐릭터에 대한 연습을 평소에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좀 더 조직적으로 하면 창작에 도움이 된다 약간의 팁을 같이 드리자면 제가 그 캐릭터 시트에 채우려고 하는 그 빈 칸들이 있잖아 원래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채울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것들을 꼭 쓰고요 그리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순간은 주로 언젠가 이것도 꼭 쓰고요 거기에 영향을 줬다고 추측되는 경험은 뭐가 있나 이 흐름을 항상 써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과 어떤 이면 모순되는 부분과 그 두 가지의 원인이 되는 사건 이 세 가지를 많이 관찰을 하는 것 같고 이게 꽤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상의 환경에서 그 캐릭터 시트를 가득 채웠어요 우리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오빠 자식에 대해서 그래 놓고 나서 가상의 상상을 해보죠 갑자기 대지진이 벌어져서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순간 이 셋 중에 누가 나에게 제일 먼저 올까 이 셋 중에 누가 나를 먼저 버릴까 이 셋 중에 누가 희생을 할 수 있을까 등등을 상상해보면 은근히 생각보다 상상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창작을 위한 캐릭터 연습이 되게 많이 돼요 저는 이제 고런 걸 권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시트콤 같은 거죠 아 그렇죠 시트콤이 정말 캐릭터가 정해지고 상황을 이거저거 주다 보면 그 캐릭터가 드러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래서 시트콤 연습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사람 머리라는 게 신기한 게 보통 캐릭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캐릭터가 이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주고 짜내야 될 것 같은데 상황 주면은 아 내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면 그게 딱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항상 지망생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장들의 인터뷰를 보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캐릭터들이 알아서 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연습을 하는데 좋은 게 시트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거를 다들 아까 이종범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생활에서 다들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천만해도 어디 가서 유머를 할 때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중에서 저 사람이 싫어하겠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왜 이렇게 이종범 작가님이 왜 이렇게 눈이 빛나세요 내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되게 맺혀있던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매길 때 좋아요 누구 매기고 싶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잘 매기려면 캐릭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트콤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혹시 당연히 뭐 프렌즈 이전 거 다 보시나요 그렇죠 프렌즈하고 빅뱅이론하고 다 좋아합니다 빅뱅이론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쪽 하시는 분들이 시트콤을 공부하거나 시트콤을 써보는 게 캐릭터 연습에 좋다고 하잖아요 만화 쪽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2차 창작입니다 내가 이미 덕질을 해서 캐릭터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만화라는 꼴을 골라요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될 수도 있고 하이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뭐가 있지 테니스의 왕자가 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이미 그 안에 캐릭터는 내가 너무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그래 놓고 상황은 내가 만들고 캐릭터는 그대로 갖다 쓰죠 그러면 캐릭터들을 요런조런 상황에 넣어보는 시트콤적 연습을 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2차 창작 그래서 저는 요즘 만화 데뷔 준비하시는 분들이 2차 창작 하시는 걸 볼 때마다 되게 스스로 알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정말 좋은 연습이 되겠다 저런 거는 그리고 나서 자기 캐릭터를 연습을 하면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같이 해보셔도 제가 2차 창작물을 그렇게 크게 즐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왠지 박정희, 김정은, 2차 창작 이런 거 잘 아시겠어요 핑크퐁이지 핑크퐁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10여 년 전에 어떻게 친구 통해서 우연히 보게 된 일본의 2차 창작물, 동인물 중에 정말 재밌는 게 있었는데 보논게리온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논보노와 예반게리온인가요? 그걸 합쳤어요 보노보노처럼 네커만 한데 보노보노의 인물들이 에반게리온 상황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야옹이 형님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야옹이 형은 직접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보노보노가 신지고요 어울린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가 포롤이에요 포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붕대를 감고 나와요 나 때릴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일리화지만 나오면 안 되지만 먼저 탁 튀어나온 게 너부리가 아스카로 나와서 때리고 그렇겠죠 재밌다 그런데 이제 캐릭터가 비슷한 경우도 상당히 재밌고 아주 달라진 경우도 꽤 재밌어요 보노보노로 겹치게 되면 보노보노 아빠가 이카리겐도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신지 하려면 빨리 타라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노보노를 아시거나 에반게리온을 아시면 정말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캐릭터 세팅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형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경우는 저런 것도 재미있는 연습이 됐었어요 전혀 다른 장르로 캐릭터를 가져오는 거 예를 들면 열혈극화체의 피너츠 그거 재밌겠어요 그러면 전투력 만땅의 시누피를 데리고 샬리 브라운이 맞짱을 뜨러 가는 거죠 아니면 그리고 여동생은 아시죠? 루시 아니면 정말 시리어스한 느와르물 예를 들면 진구지사부로 이런 게임의 주인공들을 가지고 네컷만화 일상툰으로 바꿔본다 요조건 많이 하시거든요 SD 캐릭터화 하는 거는 이런 것들도 꽤 연습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꿔보면 일관성은 유지하되 의외성을 주는 연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꽤 재미있는 연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드콤의 기본기죠 그렇죠 캐릭터 정해져 있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